안녕하세요. 세 번째로 연주를 하게 된 김찬미 강사입니다. 사실 이 활동을 한다고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저만 아니면 아주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차례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떨리는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연주할 곡은 그리그 소나타 사악장인데 경쾌한 리듬을 주제로 한 힘찬 곡이에요. 야마아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또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연주해보겠습니다. 다음 연주자는 김소희 선생님께 다음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얘들아 선생님 나왔어. 선생님 연주 잘 들어주고 또 센터에서 만나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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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